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는 4만 선을 넘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0.49% 하락해서 4만 밑으로 39,806 S&P500 지수는 0.09% 상승 5,308.13입니다. 지난주 5월 15일 사상 최고치 5,308.15에 비해서 0.0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사상 최고치 계속 유지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0.65% 상승하면서 16,794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뚫었습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2.1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090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만 홀로 약세였습니다. JP모건, 시스코, 월마트 등의 주가가 하락한 역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 상장지수 원두 이 대부를 지속해서 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전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신 사고팔고가 아니라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S&P500, 나스닥100, 필라데비아 반도체 이런 가장 기초적인 패시브 ETF를 꾸준히 사들이는 방법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S&P500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입니다. 21일 오늘 한국거류소에 따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500을 650억원 순 매수했습니다. 또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특징이 있죠? 코덱스 미국 S&P500 TR 380억원을 비롯해서 에이스 미국 S&P500, KB스타 미국 S&P500 다 똑같죠? 패시브 ETF입니다. S&P500을 따라가고 나스닥100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회사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클수록 좀 더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각 회사에서 나온 에이스,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S&P500 계속 순 매수 규모가 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또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또 달러로 매입을 하죠? 해외 ETF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벵가디에 또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S&P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23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꾸준히 사두면 수익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S&P500 지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 바닥이었죠? 2300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후 오늘까지 지금 5308입니다. 2300선까지 떨어졌다가 2배면 4600 아닙니까? 그것도 넘어서 5308까지 2배 훨씬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S&P500 지수 보면 2021년 말 그채 사상 최고치 70번이나 경신했어요. 2021년도에는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70번이나 경신했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4776까지 상승한 뒤에 다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약세장이었죠? 그때 약세를 보였는데 10월달에 3577 제가 3577을 꽤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닥. S&P500의 바닥이 3577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진 후에 지난해 말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500 지수 최근 5년 수익률 88% 아직 2배는 조금 안되죠? S&P500 ETF에 투자를 했다면 5년 동안의 수익률이 2배가 조금 안되는 88% 나스닥 100은 156% S&P500에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292%로 S&P500에 3.3배나 더 올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세 종목의 ETF를 기술주의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달러로 투자하는 VOO, SPY, QQQ, SMH, SOXX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화로 투자하는 이 ETF 투자하는 종목 보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타이거 S&P500이 3조 4,025억 원으로 1등입니다. 그 다음이 타이거 나스닥 100이 3조 2,692억 또 타이거 필반나가 2조 5,190억으로 1,2,3등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신경쓰지 않고 매수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람직한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21일 실적 발표를 앞둔 오늘 엔비디아 2.5%나 올랐습니다. 투자은행 베어드가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높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AI 테마에 가장 앞장서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상승 랠리는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주말 기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엔비디아가 S&P 500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등으로 큽니다. 22일 발표되는 1분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스닥 랠리를 오늘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2일 장 마감 직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이죠. 실적 발표합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 매출은 전년 대비 242%, 순이익이 400% 이상 급증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20-30%만 올라도 괜찮은데 100%면 2배죠. 매출이 242%, 3배 이상, 순이익은 400%, 5배 이상 급증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다음 분기 전망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성장이 120%, 매출 성장이 100% 이상, 그러니 이익과 매출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 들어서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고점놈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 자본시장의 양대 큰손을 보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KIC, 한국투자공사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국민연금은 7만주 넘게 사들인 반면에 한국투자공사 KIC는 16만주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가에서는 23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향후 주가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보유했던 엔비디아 주식수가 400만 5,841주, 작년 12월 말 대비 7만 2,917주가 증가했어요. 올 1분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상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은 2.71%에서 4.34%로 늘어났어요. 갈수록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금액이 또 양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 KIC는 엔비디아 주식 16만 4,525주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수는 12월 말 221만 6,623주에서 205만 2,098주로 감소했습니다. KIC는 엔비디아가 급등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52만 주가량 꾸준히 사들였는데 올 들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에 배팅을 했다면 KIC는 일단 조정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일부 정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KIC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7대 빅테크주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KIC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러한 빅테크주들을 줄였어요. 이 중에서 메타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습니다. 이는 올 1분기 M7 주식을 모두 늘린 국민연금의 행보와도 상반되는 흐름입니다. 최근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스탠리 드로켄 밀러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평가 해석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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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